이제 내일모레 철수하는 장박지로 떠나요 짐이 별로 없죠? 저번 캠핑의 흔적 아직도 말리는 중 가자 저희 차가 이렇게 비어있는 건 처음이에요 정말 원래 진짜 요기 요기까지 요기까지 다 차는데 정말 마지막 장박지 가는 길을 기념하면 쩡쩡 우와 하늘도 이쁘고 저희는 대나무골 캠핑장에서 장박을 했었어요 근데 눈이 또 쌓였네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나도 없었는데 다시 또 쌓였어 이번엔 조금밖에 안 쌓였구나 마지막 주 장박지 입성 너무 춥다 오빠 난로부터 내릴래? 추워서 마스크 써야겠다 아 차라리 마스크가 입는 게 낫지 다 얼었다! 다 얼었다! 다 얼었어! 다 얼었어! 이거 먹을 수 있어? 다 얼었어! scares 먼저 쩝쩝쩝쩝쩝 앗! 어어어! 어어어어! 으아! 우아! 오구우아! 으아! 아... 기운 냄새 드디어 악영장 배경 MB 눈이 맨날 쌓입니다 냉장고를 범죽시다 냉장고 으악 으악 아니 뭐가 들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와 이거 쓰레기통 진짜 마음에 들어 오빠 나 이거 쓰레기통 진짜 마음에 들어 그렇다고 하나를 더 사지는 마 그랬다가 혼나 나 저거 할 일이 있어 아 나 이거 찾고 있었어 저 방에서 할 일이 많아 김남자 이깁 여기 장판을 깔아야 되거든. 도와줘? 아니. 내가 할 거다. 아우, 내 손발토 아파. 아우, 부딪어. 아우, 너무 아파. 나는 왜 이렇게 실수쟁이일까? 아우, 너무 아파. 아우, 너무 아파. 아우. 아우, 추 됐어? 진짜.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꾸며봤어요. 꾸민 건 아니구나. 정리해봤어요.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왔는데 최소한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최소한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무겁다. 다시. 다시 한번 씻어오면 돼. 우와, 된다. 다시 한 번 씻어오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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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간호야. 우리 철수는 어떻게 하지? 왜 그 돈이 왔는데?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어. 우리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많은 거 봐? 이제 시간이 산다고 하면 돼. 갑자기트가 아마 다 emphasizing. 저한테 거리에 나섰어요. 근데? 어쩌지? 옷에서 비린내 나겠다. 나는 맨날 새 옷만 사면 이런 일이 발생할까? 어? 헐. 파지로 씻어야 되는데? . 어떻게 해? . 미친 애들은.. 많이 나갔다. 뜨거운 물만 나온다는 게 이쪽 저것만 나온다는 거 아냐? 끝에? 진심이야? 저거 처음 풀면 돼 그거 처음부터 뜨거운데? 정말 처음부터 됐다 큰일이다 화장실을 갔다올게 바지락 씻는 거 보여 드리고 싶어요 우와 눈 내려가 엄청 이쁘다 눈 내려가 엄청 이쁘다 하트네 가능해 사랑해 여기 따시다 왜 따시지? 김치 시작해 볼게 바지락 술쯤 할 거야 내가 마늘 썰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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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엊그저께 강풍 캠핑이 진짜 풍멍 같다 여긴 너무 평화롭지 않니? 썰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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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락 조금 먹다가 우동사리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제 넌 내 한일 할게 그게 뭐냐면 썰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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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그냥 뽑히네 썰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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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깜짝 놀랐어 썰어 지금 알았어 쓰레기통에 들어오네 그대의 눈동자의 치얼스 이야 맛있다 네 바지락 좀 먹다가 우동면 넣어서 먹자 … але가 다 맞는거 봐 그 정도 비싼 여기는 맛있다 맛있어. 이제 먹어도 돼. 원래 바지락 입만 벌리면 먹으면 돼. 먹다가 오동을 넣자. 너 계속 말하지? 바지락 싱싱한 국. 음. 난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음. 맛있어. 음. 오동을 지금 먹어야 돼. 아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야 돼. 너무 기대된다. 난 솔직히 오동이 메인이야. 이거 먹고 당나귀에 공도 먹자. 왜 바지락이 바지락인 줄 알아? 이렇게. 항상 바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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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반응을 해. 우리 빨리 먹게 대결하는 사람들 같아. 우리 빨리 먹게 대결하는 사람들 같아. 우리 빨리 먹게 대결하는 사람들 같아. 우리 빨리 먹게 대결하는 사람들. 내가 이건나 먹어볼게. 미쳤다. 맛있어? 응. 맛있어. 먹어. 국물을 꼭 같이 퍼. 알았지? 자상하다 빨리 먹어 우와 오빠 개다 개 미니 개 미니 개가 익었네 조그마한 개예요 개 맛이 나나 먹으면 그럼 먹었어? 갑자기 그러다녔어 낸 동자의 샬롬 샬롬 엉덩이 바로 올라갔나 왜 이렇게 움직여 어디에 줄거네 그냥 해라 그냥 안 맞아도 돼 안 맞아도 돼 진짜 맛있겠다 기름기 쫙 빠졌어 이야 진짜 맛있겠다 기름기 쫙 빠졌어 너무 맛있어 잘하면 뼈까지 씹어 먹겠는데 진짜 맛있다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너무 잘 어울린다 다 먹었거든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내가 꿀팁 하나 붙어 줄까? 뭐? 다 쓴 물티슈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법 일단 비닐 공지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먹었거든 다 먹었거든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법 진짜야 근데 그걸 어디다 써? 뭐하냐? 간혹이고 쌍고는 시원한다고 기름을 너무 많이 흘렸지? 쌍이 거의 한 거이야 거의 한 거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하지 뭐하냐 나도 막고 싶다 뭐 빵 먹을래? 근데 빵이란거 좀 신기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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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스럽게 생길 수가 있나? 맛있어? 응 여기 우리 집 앞에 빵길인데 맛있어 아 너도 우리 집 앞에 사야지 가면 이제 사자 잘 자요 잘 자요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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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먹어야지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단 카레야 오늘은 간단 카레야 오늘 저희는 이 네 가지로 다 충분해 남은 양파를 처리하는 게 제일 힘들다 이렇게 남았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양파붓기 선수님 짱해 주시죠 핫 잠시만 원했다 항상 티비 보면 자기는 해놓고 따라 하지마세요 하는 장면이 어이가 없었는데 내가 그러고 있네 이번엔 또 사온거에요 헐 이렇게 생긴거였다 너무 신기하고 생겼나 나는 가루 형태만 아는데 두개만 넣으면 될거같아 간을 보면서 하면 되겠지? 간우기를 보면서 하면 되겠지? 간! 진짜 우리나라 카레랑 완전 다르다 맛있다 김치가 없어? 일본사람들은 카레에 김치 안먹는데 이건 일본식 카레니까 해놓으면 놓고 오는게 생기지? 이것나 먹어보는거에요 진짜에요 다 먹으면 좋겠지 맛있다 맛있다 그럼 누구갈대 집에 단무주가 그렇게 많았는데 안생겼어? 단무지 높여 이제 사야돼 근데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 순간은 이미 토요일이었어 김치 김치가 있었네 음 진짜 맛있어 시원해 맛있지 시원하지 김치국수 너무 맛있다 사야맛으면 괜찮습니까? 네 맛있어 근데 주인들이 내 영상 보고 엄청 맛있게 잘 먹는다 음 고마워요 그럼 아휴 아휴 정신없이 없어요 없어요 낮잠 잤는데 간욱씨는 아직도 꿈나라에요 이따 저녁에 수육을 먹을건데 오래 끓이면 고기가 부드러우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볼게요 파니 파 마이너 pedir 파 마이너 모르 coach 파 마이너 3시간 끓여줄게요. 3시간 끓여줄게요. 맛있어. 안시고 못해. 왜 샀어? 사장님이 드셨어. 왜요? 아까 내가 맥주 드려서 고닥 영 주신지? 와 역시 술로 가는 사장님은 배운 여자. 와 고쌈 다 됐겠다. 이리 와봐. 무려 4시간 끓여줬어요. 짠. 이렇게 가져올까? 짠. 와 폭이 거버렸다 진짜. 으깨졌네, 으깨졌네 진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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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정신 못 차려. 맨날 정신 못 차려. 어, 으깨져버리는데? 너무 많이 끓였나 보다. 1시간 끓인 수육은 이렇구나. 어머 안 쓰러져. 칼이 안 들어. 어떡해? 칼도 안 들고 수육이 너무 부드러워서 안 쓰러져. 으깨져버려. 망했다. 그래 이렇게 덩어리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긍정. 여러분 수육은 망했고요. 저희는 고기 덩어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오래 빠진 고기 덩어리예요. 맛은 엄청 있다. 우와 진짜 미쳤다. 비록 수육 모양은 이상하지만 너무 기대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꼬이 말술같이 모르는데. 그대의 쌈장에 치얼스. 맛있어. 손을 네 손으로 가봐. 잠깐만. 와 맛있다. 아 먹으면 되나? 입에 넣어주던가. 귀엽네. 진짜 너무 맛있다. 목격적으로 한번 먹을까? 개나무 꼴에서 먹는 마지막 저녁이야. 마지막 저녁이 성공적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녁이는 맨날 나할 때. 맛있는 것만 주는데. 난 저녁이 할 때 맨날. 난 안 먹는 것만 주는 것 같아. 마지막. 이런 기술자 같지? 풍풍을 살짝 묻혔다니 엄청 잘 되네. 짠. 여러분. 장박지에서의 마지막 밤이에요. 이삼창표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희는 이제 삽니다.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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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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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STOP. 슈. 슈. 루Т easier. 휘리시라는 날마저 설거지를 할 수 없어. 너무 귀찮은 일이었어. 진짜 맛있겠다. 고춧가루 조금만 넣어도 돼? 네. 너무 맛있지? 그거야 난 저 멕쥐이 같은 거 못 먹었네. 매워 죽는 거 아니냐. 매워 죽어.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찌꺼기 못 닦아.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근데 이 주황색 자몽만 입으면 장박지가 생긴다. 장박지에서는 주황색 자몽만 입었어? 거의 그랬던 거 같아. 뭐하냐? 새 덩치워. 우리는 펜트 세탁 연구소다. 잘 잤어. 잘 잤어. 왜 잘 잤어? 아누기와 가누기래. 누가? 누가? 제 구멍이들. 왜 아누기와 가누기야, 얘들아. 왜 이 고생을 하냐면요. 들고 가서 말려야 되는데 그럼 새 덩을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받아놓은 거예요. 됐어, 나름 깨끗해. 여러분. 장박은 너무 위험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게을러지는지 모르겠네. 치워보겠습니다. 여긴 집에 들고 갈 것만 넣어줄게요. 신경 안 시니까 가져오고. 다 왔죠. 가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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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들이 어른들 놀리고 말이요. 귀여운 것들. 너네가 또 출연하고 싶구나. 가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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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플러스 가방 좀 줘볼래? 어디는데? 그건 나도 모르죠. 나는 지금 노냐, 지금 밖에서? 응. 내가 할게, 내가. 나 어딘지 알아. 당연히 네가 해줘. 너무 베스티블이나 해? 저 사람이 저래요. 아, 목말라. 맥주 안 먹어야지. 마침 맥주가 남아서 털어야 돼서 먹는 거예요? 대명이 주벙 꺾였어. 이건 저의 최최최최. 최애템이에요. 정리해. 정리해. 해복시니까. 미니 번호 넣어주고. 항상 테트리스를 잘해야 돼. 어? 그럼 이게 안 들어가 있네? 이것도 집에 들고 갈까? 집에 들고 갈까? 이렇게 별로 없을 것 같네, 그럼? 또 집에 가져갈까? 너무 쓸데가 있나? 아, 그럼 힘들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몇 번이나 뒤엎고 있어, 나는. 바보 같아. 이참에 좀 꼼꼼히 하려고. 마지막으로 여기 설거지 가방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 젖은. 다 닦고 왔는데. 난로지 푸푸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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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작은 주먹 박스. 얘는. 냄빌어. 아, 냄빌어. 아, 죽었잖아. 이거 집에 가져가야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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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자 부동아 우리 침실을 대와던 허브 동이야 고마워 무한 헐 망상한 모습이죠? 같이 하자 아유 엄청 아쉬웠네 어 발 치워줬어 야 이제 뭐하냐? 장갑은 정말 미연한 것이었어 나 어디있게 아유가 어딨지? 아유야 아유가 어딨지? 아유야 아유가 열어봐 아유가 열어봐 아유가 열어봐 양말을 다 잡아줬어 양말만 녹아도 더 좋을 것 같아 양칼사처럼 한번 해볼까 양말 지포구 왜냐면 지포 냄새가 날 것 같아 나이스 캐치 내가 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런건 아니야 내 본인의 열심히 지쳤다 내새를 깨야되는데 열심히 지쳤다 내새를 깨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됐다 열심히 지쳤다 다 준비 ein 잘 써요 이리 와라 。 。 。 。 。 。 。 。 오! 오! 파! 원래는 내가 버릴 것 같아. 이거 내가 너무 진흙이랑 다 닦아서 안 돼. 집에 수건이 없는 거. 신기하다. 여러분, 이렇게 폐기물들이 나왔어요. 이거를 아무데도 던져버리면 안 되고 폐기를 시켜야 해요. 근데 사장님께서 만 원 주고 저희 캠핑장에 폐기물 버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버리고 가면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하게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해 자막을 해 주신 거에 대해 전원을 준비했어요. 우리 사진이 안 돼. 오늘의 사진이 안 해야됩니다. 우리 사진을 찍고 우리 사진은 안 해야되면 우리 사진을 찍고 우리 사진이 안 해야되면 우리 사진을 찍고 감사합니다.